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나? 일을 어쩌면 좋나? 2017년도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은 제 컴퓨터가 램슴웨어 때문에 완전히 붕괴된 날입니다. 아름아름으로 강남의 어느 전문가를 만나서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시스템을 복원해서 애를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램슴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입니다. 램슴윔이 몸값이고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니까 두 개의 합성어죠. 또 다르게 좀 자세하게 램슴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몸값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으로서 해크가 이메일 피싱 등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한 다음에 시스템을 잠궈버리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에 이것을 인질로 검전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램슴웨어가 침입하더라도 조금은 덜합니다만 2017년만 하더라도 백업 같은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서버를 마비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램슴웨어 피해 한국 1등이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개인도 램슴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황당한데 회사가 램슴웨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업무 자체가 완전히 중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떨까 정말 대단한 충격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에는 2월 6일자에는 기업필의 사회가 두 가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계 30위 안에 드는 A사입니다. 2019년 말에 램슴웨어 공격으로 핵심 데이터를 쌓아둔 DB 서버 수백 대가 먹통이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이 회사는 평소 정보보안에 상당한 그런 일가를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를 훔치기 위해서 집요하게 최악점을 찾던 그런 해커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례가 매일경제신문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 B이사입니다. 이 회사도 2019년 말에 갑자기 서버와 PC가 수천대가 작동하지 않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고객사를 수천 군데씩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잃어버렸으면 정말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랜섬웨어의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는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가지고 공격을 한 다음에 대개 암호화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받는 몸값은 1비트코인에서 10비트코인입니다. 우리 돈으로서 한 천만원에서 2더군 정도의 그런 몸값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은 그냥 울며 겨자식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정상으로 복원시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주고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이 그런 해커들에게 글로벌 호갱, 아주 만만한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안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랜섬웨어 피해가 확산되어 있으나 대부분 신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러시아의 해크 조직인 겐드 클랩이 배포한 랜섬웨어에 감염된 복호화, 다시 암호를 풀 수 있는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를 집계한 결과 한국이 11%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이 7%, 인도가 7%, 독일이 7%, 미국이 6% 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다. 이 분야에 아주 정통한 정수환 숭신대 교수는 최근 경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서브나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PC가 아예 부팅조차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기에 락을 걸어버리거나 운영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그런 아주 악성 랜섬웨어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문제점을 잔뜩 이렇게 늘어놓았는데 그러면 또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랜섬웨어 대비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좀 주의 깊게 자신의 정보 보안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미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예방책도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PC 외에 다른 외장 하드에다가 자료를 백업을 받아 놓는 것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외장 하드도 항상 꼽아두지 않고 분리된 상태를 둬야 랜섬웨어가 침범했을 때 외장 하드까지 파괴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 예방 5대 수칙은 한국인터넷정보원이 제공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첫번째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해서 사용한다.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외부로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죠. 두번째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나간다. 세번째는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이라든지 URL 링크 등을 실행해 옮기지 않는다. 부주의하게 그냥 눌러가지고 대부분 감염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번째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파일을 다운로드 및 실행해 옮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번째는 처음에 강조했듯이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특히 별도 매체 백업입니다. 백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항상 본 컴퓨터하고 분리해서 백업할 때만 사용하는 별도 매체 백업이라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